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뉴스에이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에이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판을 설치하고 각종 민생 입법을 추진하며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날선 탄핵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친 이준석계 후보 4명은 모두 생존해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 모자이크 벽화가 조선중앙TV에 공개됐습니다. 또 열병식장에서 딸 김주혜가 김 위원장의 얼굴을 쓰다듬는 모습이 포착돼 후계자설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유아인 씨가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광고계에서 유아인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뉴스 분석 함께할 4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의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두 번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건 총 3번인데, 그중 한 번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었고요. 지난달 10일에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보시는 것처럼 2차, 3차에 걸쳐 두 번 출석을 했는데, 구정 차장님, 검찰이 지금 현재 출석에 대해서 두 번으로, 위례 대장동 사건은 두 번으로 마무리한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FC와 대장동 위례신도시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수사 주체도 좀 다릅니다. 성남FC의 경우에는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지청에서 소환을 한 것이고요. 대장동과 위례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두를 해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환에는 응하고 있지만, 실제 소환 검찰의 어떤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수사상의 진척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2차, 총 성남FC까지 3차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가 이번에도 진술서로 가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이나 됐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질문들이 주로 담겼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마 이번에 조사는요, 크게 보면 천화동인 1호, 거기에 428억이 과연 누구 것이냐. 이 부분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기존에 제출한 게 일부 18분가량이 누락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녹취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걔네들, 이렇게 복수용으로 다 된 게 잘못된 게, 내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게 있었는데, 이런 걸 집중적으로 질문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33쪽을 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진상이나 김용과의 관계, 이런 걸 추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과거의 이재명 발언과 배치되는, 이런 진술서가 많아요. 옛날에 조적조라 했잖아요.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이거는 이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 대표다. 과거에 워낙 여러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만 모순되는,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구한 걸 보입니다. 검찰 조사 후에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조사 지원 공방인데요. 먼저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될 정도였다라는 입장인데, 장 변호사께 질문 드리면,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 차는 어떤 것 때문에 엇갈리는 건가요? 일단 조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그 진술서의 의미라든지, 문장의 해석 부분을 자꾸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끌어나갔고, 그리고 지난번 대장동 관련된 첫 번째 소환 절차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요. 했던 질문을 계속한다든지,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자료를 낭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지연시켜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어떤 명분을 쌓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벌써 지난 조사 때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바가 없이 그 대장동 일당들의 번복된 진술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본인이 냈던 진술서에 대한 해석을 묻는 질문은 도대체 필요한 질문이 아니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검찰이 고의 전략, 고의로 지연하기 위한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지각 출석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9시 반에 오라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가 있고 나서 11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출석 자체도 늦어졌고, 그리고 수차례 이의 제기를 해서 자꾸만 조사가 지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조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서로 간에 신경전이 있었던 부분, 이게 지금 보각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도 수사기관을 통해 주사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 수사기관의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든지 변호인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누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 대표가 이 뒤에는 또 새로운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본인이 피의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고, 피해가기 어려우면 굉장히 당황하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본인이 진술서를 낸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해석의 어떤 질문들만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1당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이고, 사실 시간을 내서 3번이나 소환이 돼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어떤 질문이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국민 앞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이 수차례 소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 대표의 생각인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더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저는 아마 기소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진술서에 대한 그런 해석에 대한 것을 자꾸 질문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이제 진술서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내용, 그리고 생각하는 바, 해석을 자꾸 묻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변호사님? 그거는 이제 진술서의 내용이 제가 보기에 불명확하거나 앞뒤가 모순되거나, 또 이게 명백한 증거가 배치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추궁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영장 청구, 그때 김용 정지상을 뭐라 했습니까? 뭐 이게 터무니없는 사민성호다, 또는 이제 정자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나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내 스스로 방탄 포기하고 당당하게 내 판사, 사법부 판단을 받아서 검찰 수화가 부당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출석해서 받아보십시오. 아니, 검찰이 황당무기한 소설을 쓰고 아무 증거도 없고, 이러면 판사가 당연히 영장 기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방탄 국회의 표결 뒤에 숨는 겁니까? 이러면요, 이재명 대표는 이기도 증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방탄으로 심리도 안 하고 그냥 불구속되면 본인의 구속은 안 됐지만 정치적으로 증거입니다. 방탄 뒤에 숨는 게 저는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내 특권 포기하고 일반인 국민처럼 사법부 판단을 받아서 영장을 기각시켜서 검찰 수화가 터무니없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대표 바로 검찰 조사 받고 난 다음 날에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지금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8개 혐의로 징역 5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2년 반 재판 후에 7개 무죄 1개 벌금이 나왔다.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조조차 의심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차장님, 이런 페이스북 글을 검찰 조사 받고 난 다음 날 올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임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동병상련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대상이 윤미향 의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검찰이 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이라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 나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아마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 재판에 가면 이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인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반 동안 수사가 됐고 1심이 나온 거거든요. 8개 혐의가 있었는데 7개가 무죄예요. 그리고 횡령에 있어서도 1억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1,700만 원만 인정이 되고 그래서 벌금을 1,500만 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 생각을 막 이렇게 검찰이 혐의를 얘기할 때 모든 정의사의 얘기했을 때 기억연대 거 돈 거의 다 횡령하고 사기, 배임 등등의 것들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기소권이라든가 이걸 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1심에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로서 예컨대 같은 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무슨 야당 대표가 방탄에 숨지 말고 앞에서 나가라.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은 불구속 수사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이걸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뭔가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예컨대 도주의료 징계인멸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당 대표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혐의가 아주 입증이 될 만한 뭔가 아주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도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닌데 무조건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왜 이렇게 검찰의 주장이어야만 하는지 그거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결론적으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해석이 되네요. 하나는 어떤 그런 정말 순수의 위로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 그리고 체포동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 드리면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관측이 되시는지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천화동인 1호의 428억이 당분의 뇌물 단일 사건으로서는 최대입니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2천 몇백억이 있는데 이거는 서른 몇 개 기업에서 받은 돈이에요. 여러 개가 합쳐진 거고 하나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역대 당분의 최대 뇌물이 428억입니다. 이걸 영정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게 배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는 검찰에서는 검찰은 관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FC 사건도 중앙으로 이송해서 그다음에 검사들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면 됩니다. 공판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대장동 위례, FC 묶어서 빠르면 바로 다음 주에, 내일부터 이번 주에 다가오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청구하는 게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이게 검찰 수사가 황당무계한 소설이면 소설이면 당당하게 저는 판사가 소설을 보고 영장 발부하겠습니까? 그냥 이게 영장을 심사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이게 구속은 안 되지만 이미 전거예요. 왜 방탄 때문에 심사도 못했으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당당하게 나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일단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로 공이 넘어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긴 하지만 지금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복당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복당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윤미향 의원이 1심 재판이었고 선고 과정 그리고 벌금 1,500만 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여론 있으시겠지만요. 그동안 좀 과혹했던 수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에 비해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나오고 벌금도 1,700만 원, 1,500만 원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윤미향 의원이 복당을 하는 얘기들이 공론화돼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체포동의원 자체가 국회로 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정당에서 어떻게 어떤 입장을 정해놓고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하는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의원들이 이것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가결이 될 것이다, 부결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 수사 자체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체포동의원에 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것을 부결하게 되었을 때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혹시 야당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대안 어떤 여론적인 따가운 눈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지 사실 이 검찰 수사 자체가 표적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방금 민주당에서는 불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관측을 하신다는데 친명계에서는 당내에서 체포동의원이 제출됐을 경우에 표 단속을 위해서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네, 이렇게 체포동의원에 대해서는 부결해달라라는 그런 단일 대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민주당도 이제 이런 이슈들을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격, 대여 공세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 이렇게 쌍특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려있다가 검찰에 출두한 이후에는 상당히 태도가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어떤 구속영장이 오더라도 체포동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해 있는 대장동 사건 말고 대장동 일당들이 50억 원씩 줬던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슈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비론으로 흐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보이는데요. 지금 쌍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취해오고 있는 스탠스로 보면 특검법 발의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 내에 과반이 훌쩍 넘는 절대 다수 의원들이 이탈표 없이 지금 동일한 목적으로 표결에 임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쌍특검이 발의가 된다라면 이것은 국회 본회의의 발의 가능성까지는 충분하고 이것이 과연 표결에서 통과될 것이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건희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판결이 나서니까 이거는 진짜 저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게 어제 판결문을 보면요. 일단 2010년 10월 26일 이전의 거래는 공소시효가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주포 범죄 주가 조작하는 주포들 있잖아요. 또는 주가 조작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2010년 10월 이전에 끊은 공소시효 10년이 끝났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집중적으로 거래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했던 것은 2010년 1월부터 4개월간입니다. 1월부터 4개월. 이게 대부분의 중요한 거래가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공소시효 이후에도 거래된 게 몇 개 있긴 있어요. 거래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많이 거래하고 소위 돈도 됐던 전주들 있잖아요. 이 전주들도 단순하게 주가 조작을 인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가 났어요. 전주들이. 왜 그러냐. 이 말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 소통, 연락한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 단지 인지하고 거래했다. 이것만 전주도 무죄가 난 이런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하고 같은 입장이 91명이 있는데 그중에 전부 무혐의 무죄 난 거 아닙니까? 아무 혐의도 없는 걸 왜 특검합니까? 그리고 주범들도 집행유예로 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래, 좀 거래했다 한들 벌금도 안 되는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합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 하나 봐요. 네, 차장님 지금 어쨌든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과연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처럼 야3당이 결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조정은 의원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이나 아니면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또는 연관이 돼 있다고 볼 만한 재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특검을 물어붙인다면 너무나 작은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발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역풍을 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야3당이 똘똘 뭉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가 될지 이것도 하나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각종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꺼낸 카드는 또 민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일각, 일초도 거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우리가 좀 짚어봤지만 여러 특검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듯이 민생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본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라든가 정부가 민생에 그렇게 매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지금 야당은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라도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된다. 특히나 낭반비 폭탄에 물가에 금리에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어떤 정치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것만 갖고서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가 쌍특검을 얘기했는데 쌍특검에 어떤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50억 클럽 중에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가 나온 거는 국민들 다수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검찰도 마찬가지로 해서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50억을 받아서 사실상 이게 무죄가 난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아버지를 두고 싶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이었다는 생각인 것이고 아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나왔는데 사실상 이번 1심에서 나온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 이후에도 즉 공소시효가 남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금 전주가 무죄 나왔으니까 무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수사를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처벌의 어떤 근거가 약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혐의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면 조사건 실질적인 조사건 야당 대표는 지금 세 번이나 부르면서 지금 대통령의 부인에게는 조사 서면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검찰이 하는 형평성 있는 수사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쌍득검이 야당에서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성태 전 쌈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인데요. 한편 지금 김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던 자금 관리자, 금고지기로 불렸던 인물이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관리하던 자금 중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쌍득할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업이 전압에 쓰인 건 있나요? 차장님, 바로 이 사람이 지금 김 회장의 자금을 직접 관리를 했고 또 마련한 경위도 다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귀국한 이후에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북 송금입니다. 특히나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이라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내용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자금을 마련해서 왜 집행이 됐는지 실제 자금 관리인이 귀국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위 여부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내역을 좀 보고 계시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금고지기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모든 자금을 관리를 했지만 그중에서 많이 의혹이 되는 게 두 가지죠. 대북 송금 의혹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모두 관리했다라고 관측이 되는 그런 금고지기인데 이 사람이 어제 귀국을 하게 된 건데요. 서준호 변호사님,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고지기에게 모두 귀국해서 모든 걸 다 증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매재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옛날에는 매재했겠죠. 그런데 아마 김성태 회장도 상당히 유동규 씨처럼 이재명 대표한테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유동규 그때 본부장도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무시하고 해석이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김성태 회장이요. 100번 양보해석이 이재명 캠프에 있던 변호사 6, 7명이 법률 고문 내지 사회회사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줬는데 쌍방울하고 인연이 내의 한 벌 사회봉밖에 없다?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의도 입은지 검증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말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밝힐 끝이에요. 결국은 대북 송금인데요. 이 부분이 자꾸 정거가 없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보십시오. 정거가 얼마나 많은지. 첫째는 쌍방울의 여러 관계자들의 정언이 있고, 이게 정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김성태 회장은 조폭 출신인데 소설가 출신이 아니에요. 소설을 쓸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형이 안 내니까 아우가 대신 내고 이런 소설을 어떻게 씁니까? 소설가 아니다 말이에요. 김성태 회장은 사학가고 조폭 출신이지. 따라서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화영 이분이 출장 갈 때 출장 보고서를 쓰잖아요. 전부 이재명 대표가 쌓이는 게 다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한의 방북으로 돈을 보낼 때 북한의 초청장이라든지 친스라든지 이런 물정들이 차고 넘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걸 저는 이분이 재경 총괄부에 와서 수사에 더욱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힘을 실어주는 이런 증언할 거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비 대납 수사도 자꾸 이게 끝난 거 아니냐? 왜 공장에 뭐 실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패널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시작입니다. 그 20억 대납, 이 전환사체 200억의 흐름을 손바닥 보듯이 보는 거는 매제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자금 흐름들. 아마 이게 진술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검찰이 지난 3일 재판에 넘긴 김성태 전 회장 공소장을 함께 보시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대납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도 김 회장이 냈다는 사실을 명시를 했는데. 지금 보면 백현동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죠. 앞으로 검찰이 이 대표를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의혹 관련된 부분도 검찰에서 뭔가 관련자들을 다 수사한 후에 그리고 물적 증거라든지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 서류들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분석한 후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소환할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수사의 최종 목적은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지금 일단 드러나는 얘기들, 즉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제안으로 대북에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그런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내용은 공소장이 적시가 되었지만 그 부분은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그 일방의 어떤 이야기들만 가지고 공소장에 적시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대목인 것이고요. 일단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일정에 따라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옥중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화도 시켜준 적이 없고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으로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아는 바가 없으며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조사를 앞으로 해봐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필요하다면 대질신문까지도 해서라도 조사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표대결에 도입했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 이준석계가 전원 살아남았고 친윤계와 안철수계가 대거 고배를 마셨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보는 화면에 보시는 인물들이 컷오프를 진출한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지금 소장님, 오늘 컷오프 결과 보셨더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장 특징은 저는 이준석계가 거의 다 살아남았다는 것이거든요. 모두 살아남았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친윤계로 나온 세 분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낙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는 우리가 투표를 행사하잖아요. 투표를 행사하는데 거기에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3월 8일 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부터는 아마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준석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3월 8일 가서는 훨씬 더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차장님 지금 이만희 의원은 수행 단장까지 했었거든요. 대선 때 그리고 이용 의원도 수행 실장을 했던 인물인데 대선 때 함께 뛰었던 그런 친윤표가 조직표로 동원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게 해석을 하자면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선 전에는 책임당원이 한 24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거치면서 84만 명으로 3배 이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이 어떤 성향의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됐는지 이것을 확인하기는 어느 사람도 그것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은 친윤계 의원들이 좀 약진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컷오프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이 컷오프에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결과는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컷오프와 본선은 좀 다릅니다. 컷오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약간의 인기투표 성향이 있다라면 실제로 본 경선의 경우에는 진짜 지도부를 누구를 내세워야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유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밀하게 당원들이 고민하고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밀도 있는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컷오프만 가지고 본 경선을 예상하는 것은 좀 기후일 수 있고요. 또 친윤계가 많이 컷오프 탈락했다고 하지만 컷오프를 통과한 분들 중에도 다 과반 이상이 사실상 친윤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께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한쪽만 보는 것이고요. 실제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한 5명 가까이는 사실상 친윤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컷오프 결과가 본선으로 이어진다면 여전히 친윤계가 약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께서는 이번에 당원 구성이 새롭게 좀 바뀌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당원 구성 비율을 좀 보면요. 수도권 비율이 37% 가까이 늘어났고 30대 이하도 17.8% 정도 됩니다. 과거보다 30대 이하의 비율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결선 투표에도 이런 구성이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변호사님? 저는 물론 수도권이 좀 늘었고요. 젊은 층이 늘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투표율을 봐야 됩니다. 투표율은 본선에서는 한 30, 40%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게 전통적인 영남권, 그다음에 60대 이상 이분들이 투표율이 높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큰 변수는 안 될 걸로 보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컷오프는 이준석계가 저는 살았죠. 그렇지만 이게 본선에서는 이준석계가 저는 뭘 살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좀 이게 표현이 생존 반대말이 뭔지 이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저녁에 탈락한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컷오프는 이준석 계보는 전략적으로 4명을 다 그대로 밀으면 돼요. 당대표는 천하람.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허은하 김용태. 그다음에 청년은 이기인. 이렇게 4명을 다 미니까 10에서 15% 저는 보거든요, 이준석계. 이걸로 이게 다 생존했죠. 그렇지만 이게 본선 가서 당대표는 결국에 김기현, 안철수 싸움이에요. 천하람 안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은 장해찬 후보가 많이 앞서가요. 그다음에 여성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조수진 후보가 앞서간다 봅니다. 조수진 후보가. 그다음에 이게 친윤에서 본선은 전략적으로 밀어요. 예를 들어 김병민, 김재원이냐. 아니면 이게 김병민, 민영삼이냐.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의 친윤 지도부로 구성되지. 이준석계는 저는 탈락할 가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변수가 있거든요. 최고위원 후보를 뽑을 때는 1인 2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준석계 최고위원 후보가 김용태 후보랑 허은하 후보 2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계 지지층은 모두 다 그 후보에게 결집이 되고 나머지 친윤계 지지층이 표가 분산돼서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런 관측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친윤계 후보가 한 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산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도부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지목 안 당한 분들은 또 굉장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당원의 구성명, 성원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수도권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40% 가까운 당원 비율을 차지하고 거기다 20대 미만이 지금 한 20%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분들이 사실은 컷오프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8일의 어떤 부분도 이변이 상당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천아람 후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선 투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과반을 못 넘길 경우에 천아람 후보가 받는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윤계가 장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진출하신 분들을 보면 과연 안철수 후보와 연대할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가 누굴까. 이게 지금 선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계라고 할 수 있는 허은하 후보나 김용태 후보는 서로 1인 2표니까 두 사람을 열심히 지지를 하겠죠. 그런데 이준석계 외에 다른 지지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본선에서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황금 조합을 이룬다면 친윤계가 대거 약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과 TK, 경기와 TK 이렇게 1인 2표를 분산해서 골고루 표 안배를 한다면 오히려 친윤계가 더 약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계는 컷오프를 통과하는 데까지는 강한 결속력, 10% 가까이 되는 강한 결속력으로 컷오프는 가능하지만 본선에 진출하려면 중도 성향의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오지 않으면 본선 진출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잘 알려져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차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두 사람 앞으로 본선에서 좀 연합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대표로 되느냐 또는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구원, 과거의 나쁜 인연을 지금 현재까지 끌고 와서 미래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잊고 앞으로 미래를 손잡고 나갈 것이냐 이런 태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국공합작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옛날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듯이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손을 잡을 가능성은 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윤계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앙숙처럼 으르렁대던 사람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손을 잡는다. 그러면 오히려 저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심 잡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냈을 때 후폭풍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돌풍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중징계를 받고 당원권 정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생명이 위태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형사 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대표가 추후를 도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준석 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이 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 세력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준석 계가 이렇게까지 돌풍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2030세대 남성들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분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입당하도록 하는 많은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이준석 전 대표임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영향력, 그것을 지분이라고 평가한다면 그 지분을 분명히 확인받은 것이고 물론 이 본경선에 4명이 가서 거기에 이준석 계가 모두 살아남았다 이것만으로 결과가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 지분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 그 계기는 분명히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탄핵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김기현 후보입니다. 김기현 후보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사실상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냈는데요. 안철수 후보 한가한 소리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말 한가한 소리다. 내년 총선을 지면 우리한테 대권은 없습니다. 아마도 김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울산시장 때 대선 후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탄핵에 대한 발언을 먼저 꺼냈는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아마 김기현 후보는 당대표가 완전히 대권주자급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사사건건 대통령실과 충돌할 수 있다. 그러면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의 탄핵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거든요. 아마 그런데 불행한 보수의 역사를 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지금 1년도 안 지났잖아요. 이런 경우에 당대표가 너무 특정 대선주자급이 왔을 때 과연 자기 정치나 공천 과정에서 안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중에도 호랑이가 두 마리 살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하늘에 태양도 두 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라는 호랑이, 대통령이라는 태양이 있는데 당에 또 대선주자급이 태양이 하나 더 뜨고 호랑이가 한 마리 더 있으면 계속 충돌하는 게 아닌가. 이런 김기현 후보의 지적이거든요. 저는 과거에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지금 대통령실과 당은 결국 운명 공동체, 원팀, 하나의 팀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대통령실과 호흡이 맞는 이런 분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탄핵 관련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심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탄핵의 어떤 역사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왜 극단적인 용어들이 난무하는지 일종의 대통령의 탈당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심평 변호사한테서. 그런데 급기야는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는 일종의 겁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즉 본인이 안 되면 이런 경우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거는 저는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져도 이런 단어들은 좀 삼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준석계가 약진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가 흥행에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지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결과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이제 조직표가 잘 가동이 되는데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나 냈습니다.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캠프의 공지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런 때야말로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상적인 전대와 공정한 전대를 촉구하고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 측 간의 어떤 갈등 아닌 갈등으로 비춰지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메시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공방이나 메시지가 좀 나오게 될까요?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저 메시지마저도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얘기 자체가 정상적인 전대를 촉구하고 중립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자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지금 중립을 선언하지 않고 있다고도 또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중립을 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어떤 윤심팔이를 하는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라는 것이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측의 저런 입장 자체는 대통령실에서는 또 불편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어떤 대통령실 간의 갈등 국면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완전히 본질적으로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냥 안철수 의원 측에서 좀 자세를 낮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조심하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갈등이 더 이상 번지지 않을 뿐인 것이지 갈등 자체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과정 속에서 어떤 이 전대 과정 속에서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변의 수들이 있게 된다면 분명히 그 갈등들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립을 촉구하는 것은 또 안철수 의원 캠프에서는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보 간의 이합 집산이 좀 중요할 텐데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손을 잡고 당심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의 지지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큰 대의를 앞에 두고 우리의 사사로운 여러 가지 생각들은 내려놓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지지 발언으로 해석하셨습니까? 아마 지지 발언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런 자체가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지지선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한 이런 지지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나경원 의원도요.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김기현 후보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과 완전히 척을 들어서는 본인의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면 더 적극적인 지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아라 앵커가 준비한 따뜻한 뉴스 보시고 북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티르키의 강진 피해 소식에 선뜻 천만 원을 기부한 오수업 앙카라 형제회 회장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 회장과 티르키의 인연은 7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피란을 가다 폭격으로 가족과 헤어진 오 회장은 당시 티르키의 군이 베풀었던 온정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오 회장의 나이 6살 때였습니다. 오 회장은 티르키의 군이 세운 아동보호 교육시설인 앙카라 학원에서 18살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6.25 전쟁 참전국으로 함께 피를 흘린 형제의 나라 티르키의. 앙카라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 최대 700명을 길러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명민호 작가의 이 그림처럼 한국전쟁 당시 티르키의 군인이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었다면 이젠 우리가 이렇게 티르키에를 도울 차례입니다. 그림을 올린 이 작가의 SNS엔 티르키의 국민들이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다, 연대가 영원하길 바란다, 친구는 결코 서로를 잊지 않는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전해져 티르키에와 시리아가 하루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뉴스 조아라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 귀빈석에서 주목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른쪽이죠. 왼편에 지금 딸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주애라는 김 위원장의 딸인데요. 이 영상들이 열병식에서 등장한 무기나 인파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저 딸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공개가 됐었는데요. 부장호 차장입니다. 딸이 전면에 나서는 것도 참 이례적이지만 딸이 김 위원장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딸의 아버지의 볼을 쓰다듬는 모습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이라는 어떤 체제 특성 때문에 아니 저렇게 해도 되나 역시 백두혈통밖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이죠. 그렇습니다. 딸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니까 자연스러운데 북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저런 내외 선전전을 한 것을 보면 북한 내부 경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행보라면 군과 관련된 행보 이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행보를 종종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군과 관련된 행사 이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 모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고요. 더더군다나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두혈통, 자기 대를 이을 딸을 자꾸 주민들에게 내보인다는 것은 지금 아마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서 백두혈통이 계속 북한 체제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심어주기 위해서 김주혜를 자꾸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 보이는 화면에 김여정과 리설주 여사의 알력 다툼 때문에 김주혜가 등장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영국의 더타임즈에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리설주의 어떤 갈등 과정 속에서 김정은의 선택은 그 둘이 아니라 김주혜의 딸이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갈등 관계를 좀 모면해 보는, 그러면서도 후계 구도를 구축하려는 그런 의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독재 국가라고 해도 10살짜리 딸을 이렇게 열병식에, 군 열병식에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주석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린 애가 올라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대내외에 내가 이 딸을 통해서 권력을 세습할 것이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호칭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리설주보다도 더 앞세워서 호칭을 해요. 그거는 그만큼 높이 세우겠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김정은 나름대로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자기의 어떤 페이스로 구축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 속에서 딸을 앞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호칭의 변화를 좀 살짝 지금 본다면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경하신 자제분 그리고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이 되시는지요? 저는 제가 북한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만 북한 인권활동을 제가 주로 해온 변호사로서 상식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저런 호칭이나 최근에 4번 나왔잖아요. 이게 저는 후계 구도는 아니라봐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 사회를 거의 중세 본건 사회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여왕이 신라시대 이후에 여왕이 없어요. 고려시대 500년, 조선 500년 여왕이 없잖아요. 이 본건 사회에서 만약에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걸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저는 의문이 들어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이제 84년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한 후계 구축 구도가 있고 지금 아들이 아들에게 어디 외국에 유학 갔다는 설도 있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 설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아들에게 후계 구도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렇게 딸이 계속 등장하는 거는 아마 어차피 우리는 세섭으로 4대 세섭으로 백돌톡이 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실험할 때, 군사 무기 실험할 때 노잖아요. 이거는 주로 우리 평화, 호전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약간 평화를 강조하는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지금 후계 구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 딸 주혜가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석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사열을 받고 기빈석에서 참관하는 이런 파격 대우를 받은 것을 두고 후계자 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력한 후계자 후보군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아들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네, 며칠 전에 또 김정은과 리설주 부부 사이 정중앙에 자리 잡은 모습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김정은 동지께서 강대한 주최조선의 청사에 큰 문자로 새겨질 조선인민군 창군 75돌스를 맞으며 2월 7일 인민군 장령들의 숙소를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꿈결에 더 그립고 배우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가장 뜨거운 경모의 정의라는 것을 영접했습니다. 네, 보시면요. 또 리설주 여사는 한참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내부적으로 권력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하노이 노딜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사실상 북한을 이끄는 것처럼 비쳤다가 최근의 경우에는 이설주를 통해서 난 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데 저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고도의 선전술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75주년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이 지난해에는 3개에서 이번에는 11개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김주혜가 아닙니다. 김주혜가 실제로 ICBM 발사 버튼을 누르게 될지 누르지 않게 될지는 아주 먼 미래의 얘기고요. 지금 김정은의 경우에는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ICBM, 핵을 탑재할 수 있는 ICBM, 투발수단까지 다 완비해놓고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한 이후에 남한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대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김주혜로 시설을 돌려놓고 실제 내부적으로 어떤 꾹꾹이를 계산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 특히 안보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신형 ICBM이요. 고체 연료로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거라고 해요. 고체 연료를 쓴다는 건 이동성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적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기가 지금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ICBM은 당연히 미국을 지향하는 거지만 전수력 부대도 또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국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김주혜의 등장을 이런 어떤 위협적인 무기체계를 등장하는 것에 어떤 위협의 강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김일성, 김정일 때도 후계자를 이렇게 앞에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거의 어린애들을 내세운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주혜의 등장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연예계 마약 의혹 관련해서 소식 준비했습니다. 연예계 프로포폴 상습 투약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배우 유아인 씨가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더니 대마 양성 반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마 구입 경로 등을 찾기 위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장병 의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해서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항에서 소변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대마 양성까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변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한 6일에서 7일 정도까지 대마를 했을 경우에 그 성분이 남아서 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변검사에서 대마가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까지 대마를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유아인 씨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렌식을 통해서 대마를 그렇다면 어디서 어떤 경로로 구입하게 됐는지 구하게 된 그 경로를 추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연예계의 어떤 대마 관련된 혐의자들을 더욱 더 적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유아인 씨는 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에서 귀국을 했거든요. 이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서 미국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일부 주에서는 이게 합법이거든요.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옛날에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이 말은 미국에 합법된 데는 그러면 이게 피워도 되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라는 거 이거는 속지주의랍니다. 속지주의.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보충적으로 속인주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미국에 어디 가든 대마가 합법된 주든 어디든 무조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마약은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면 청정국이랍니다. 그런데 유엔 통계를 보면 2021년에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31.2명이에요. 이 말은 마약이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아편 전쟁이 왜 났습니까? 아편 전쟁이 이게 다 마약 아편 때문에 전쟁까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유명인의 마약은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 이게 배웁니다. 유명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마약하면 일반인들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엄한 이런 처벌이 필요하고 지금 이게 모든 CF라든지 또 계약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계약 해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돼. 오히려 기업 이미지 하락. 아마 그런 게 다 약정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유아인 씨 논란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유아인 씨가 귀국하기로 했던 일정이 경찰에서 파악하기로는 3일, 2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현듯 이틀 뒤로 약간 밀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귀국의 일정을 일시적으로 본인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약간 뒤로 수정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며칠 사이로 좀 미뤘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조사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 대마 관련이라든지 프로포폴 관련된 어떤 체내 성분이 검출되는 부분을 미룰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분명히 시간 끌기를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중의 어떤 사랑으로 그런 어떤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는 연예인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앞으로 조사를 더 거쳐봐야겠지만 대마 양성이 일단 소변검사에서 나온 만큼 더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모발 검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그 결과에서도 대마 성분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유아인 씨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차장님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좀 미미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문재인 정부 때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나 아니면 단속이 좀 약화됐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처음으로 이제 여성 검사를 마약 과정에 임명하면서 물론 마약 과정을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수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기존의 마약 수사를 계속 해왔던 분이 아닌 다른 분을 임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마약 단속에는 좀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마약 사범들이 있고 마약을 하고 있는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박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그 UINC는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을 사고 팔 정도로 우리 사회의 어떤 유통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거 아니냐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이번 UINC 사태를 통해서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약 수사 담당자의 문제가 남녀의 성별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을 기초로 했을 때 오래 했던 사람을 급작스럽게 바꾸는 과정에서의 전문성 미비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밝히신 거고요. 김관옥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마약 논란은 특히 연예계는 꺼질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거짓말하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UINC 경우에도 보면 지금 프로포폴을 10회 이상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중독성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연예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강박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마약이라든가 대마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특히나 연예인이라든가 더 유명인들에게 강도 높은 어떤 처벌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UINC를 둘러싼 프로포폴 대마 투약 우혹과 관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립니다. 특히 한일차관협의회에서 강제 동원 피해배상 쟁점들이 최종 조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현동 차관은 오늘 출국하면서 아직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외압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기사관 등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재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부터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징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국방지학회 학술대회에서 코코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안개의 미세먼지로 인해 뿌였습니다. 오후부터는 영동 지역에서 폭설도 예고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출 중에는 안전운전하시고 폭설에 큰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에 뉴스데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